안녕하세요. 이달의 소녀 오드하이 서클의 리더 6번째 멤버 19살 김 리비입니다. 제가 피카츄 성대모사를 할 수 있습니다. 나 잠시만요.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네 죄송합니다. 요즘에는 애교 보여줘봐. 애교. 저요? 안 먹으세요. 너가 보여줘. 안아주세요. 안아주세요. 하나 둘 셋. 택수인스타 안 볼 거야? 안 볼 거면? 다음 해볼까요? 택수인스타 안 보면 도훈이 PD 거야. 어머. 아우 다 좋아요. 택수. 날을 열어줄 거야. 자연의 목소리라고 하죠? 아까 제가 오드아이서클의 리허설을 봤는데 굉장히 뭔가 프로답게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요?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자가진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니에요 아직 방송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 오늘 어때요? 여름? 예쁜가요? 예쁘다 언니 너무 예뻐요 저희 오드아이서클 너무 예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솔직히 안 예쁜데요 미안해요 다신 안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안녕